왼쪽 보석도를 출발합니다. 판교 분기점이 작아요. 전방에 6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약 1km 앞 판교 IC에서 분방, 판교, 수지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. 녹색 채로로 주행하세요. 전방에 6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판교 IC에서 분방, 판교, 수지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. 녹색 채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전방에 6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118m 앞 툴게이트입니다. 판교 IC 반교 IC 반교 IC 반교 IC 반교 IC